좀 더 올 텐데 꼭 난 여자 여러분들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힐드님들 우리 언니들은 또 음식한 일하고 너무너무 힘드셨을 텐데 오셨으니까 우리 충전 많이 하시고 먹거리도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정이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누가 이렇게 앵코드를 그렇게 해대는지 덕분에 제가 시간이 짧아져서 저는 조비 퇴근합니다 아싸 자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오늘도 내일 저희 시청에서 함께 해주시고 내일까지 공연 이어지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요즘 뭐 TV보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서 함연은 세 글자 검색해주시면 또 감사드립니다 이름이 뭐라고요? 함연은 다시 한번만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즐거운 터빵 보내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erc texted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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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